속보입니다. 알 수 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퀵셀 마을 생존자분들은 좀비를 피해 신속히 루이빌 공항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눈꽃! 눈꽃! 여기 집 안에 방금 튀어놨어. 됐다. 열어. 열어. 나와 인마 뭐해? 일로와. 창고부터 들리고 가자. 차 하나 있다. 어디? 우리 11시 방향 지금 여기서. 저 차가 미래다. 어? 야! 잠깐만! 물렸어? 아냐아냐 안 물렸어. 내가 이 차를 어떻게 해서 탈 수 있을까? 어? 나 부셨어. 어? 탔어. 일단 너 템을 구하러 가자. 눈꽃 운전면허 있어? 아냐 없어. 괜찮아. 게임에서 운전 경력은 너보다 많아. 근데 그건 맞아. 그리고 운전 개 못할 거 같아. 나 N년차 무사고 경력 어? 넌 N년차 무사고여야지. 1사고라도 정립되는 순간 네가 여기 없을 텐데. 그 제 사람한테 사고 낸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치. 넌 죽어. 뭐 살짝 닫고 어? 살짝 긁고. 그런다고 사람이 죽고 그러진 않아. 사람은 안 죽어. 넌 죽는다니까. 아 나도 사람이야! 넌 그게 애매해. 뭐가 애매해요. 그냥 어이없네. 아 맞다. 여기는 근데 걸어가야 돼 이제. 아 그래? 너 자야되지? 응. 여기 안에 막사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 뭐 이러고 있어? 설맥이 잔고시다. 김길 안 돼요? 아니 근데 눈꽃 없으면 내가 죽을 거 같아서 살려놔야 돼. 유형같이 확실한 거 봐라. 못 죽이겠어. 가면서 이거 준비 좀 덮고 가다가. 어. 오케이. 조준 레벨도 올려야 돼. 오케이. 움직이면. 야 어디까지 가. 어? 어? statue 나 너 없으면 못 살 거 같아. 준비 사태 정도는 벌어? 로벨? 울 Fat 아.. 드디어 침대에서 꿀 잠자네. 아... 그러네 침대가 하나네. 같이는 못 자겠다, 설배가. 같이 잘래? 아 나 지금 안 졸려서... 그치? 아 지금 안 졸려서... 저한테 말해, 나도 수면제 있으니까. 눈꽃 설배 왔다, 집에. 맞아. 아니 눈꽃이 나 수면제 매기고 재우려고 그래. 어? 왜 와전히 이상하게 되는데? 아니 아포칼립스 세상이라도 그렇지. 아니 급해? 뭘 급해? 근데 확실히 대로 있는 건 중요한 사안이긴 해. 나와나 그게 무슨 소리니? 미리 세탁실 이런 게 있나? 아니 없어, 그냥 세숫대에서 물 담아가지고 씻어야 돼. 여기 우물에서 씻어. 내가 봐줄게, 지켜줄게. 지켜주는 거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켜볼게. 지켜볼게가 아니라 지켜줘야지, 저 멀리서. 응, 씻어. 아니 근데 너무 대놓고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 왜 시선이 날 향해 있는 건데. 너 뒤로 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설배가 이게 우리 이상적인 그 구도다? 너가 내 뒤를 보고 내가 너 뒤를 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이게 손녀가 나무 뿐인데. 그러면 제 옷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신가요? 옷 내려놓으시나요? 미친 놈아. 젖은 것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씨, 밴디도 안내다. 아, 잠깐 진짜 많이 먹었잖아. 빨리 자러 가야겠다. 1층에 옷 내 거니까 가져가면 안 돼? 뭐라고? 현실에 나도 자러 가야겠는 걸? 안 돼. 안 돼? 나 갔다 올 테니까 가지 마. 어디 가는데? 변기 떼울게. 자영아. 변기 떼우는 거 하나 뭐 하고 있으라고. 내가 이렇게 사영이가 파밍하러 간 사이에 스윽 꺼버리면 사영이가 많이 슬퍼할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돼. 언니 12시간째 하고 있어. 날 보내줘. 어쩌라고,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야. 우리 내일 같이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진짜 가? 응사양 건네, 귀엽네. 나도 자러 가야겠다. 로야. 마지막으로 사영이와 하룻밤을 보내러 가야겠다. 뭐, 뭣? 좋아요. 나도 잘래. 오카라. 나 씻었는데 왜 몸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나 샤워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안 돼, 나 씻는 중. 안 돼, 나 씻는 중. 나 하나, 나 들어간다. 아, 창피해! 형은 원래 평소에도 안 써요. 아, 진짜요? 나 창피한 무드가 좀 많이 높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 나는 약간 창피해졌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이제 우리 붓고 못 벌고 다 본 사이지. 아, 실 거품 먹여고 그래. 야! 나 급해. 아우! 야! 아, 냄새 나 임마! 급하다고 막 들어와서. 컴온, 어떡해. 누가 자꾸 들어와서 못 하겠어요. 녹아요. 녹아요. 아우! 물 들어와시오. 아우! 아줌마! 아줌마 좀! 제 몸에 묻은 이 더럽히 안 보이세요? 저 좀 씻읍시다. 아우! 누가 이 진상 아줌마 좀 데리고 가봐. 나 물 떠야 돼. 아니 물을 왜 여기서 떠. 저기 샵보에 물 뜰 수 있잖아. 아우! 저 추워요! 매우 추워요, 지금. 한 번 씻기 진짜 힘드네. 와, 나 케이터가 목욕할 때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 이런 표정도 짓는구나. 호돌이는 개만이 옮겨놨는데 다 어디 갔지? 나 입사하겠는데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진짜? 수육. 수육이라뇨. 사골이라고 해주세요. 이런 거 좀 많이 채워주는데. 표정도 없어서. 솔붕이랑 더 어울리는 이름이 그만. 멸치 사골 육수야? 눈꽃도 같이. 면볼 같이. 사장님과 샤워 같이 해야지, 눈꽃. 뭔 소리야. 진작이다. 아, 괜찮아. 뭘 진지해, 진작이. 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야, 이렇게 해주세요. 야, 내가 알았다. 나가. 나 볼일 봐야 돼. 아, 진짜 늘어나면 어떡해. 나 2번 서버 하면서 털백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바뀌어가. 난 억울해. 일단 저는 준비됐으니 타겠습니다, 버스. 저 장실 좀요. 저기요, 저기요. 돌봉님. 저 장실인데 좀 나가주세요. 야, 오늘 몇 번? 몇 명이 노출 당하는 거야? 아, 나 공공제된 거 같아. 기분 나빠. 나도 볼일 봐야 되는데. 아니, 잠깐 나 안 끝났다고. 나가줘. 지금 랩 한 번 다 같이 봐 보실? 근데 저기가 활주로 쪽인데 활주로 쪽 들어가려면 뒤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 어, 어. 아, 여기. 내가 핵심은 이 정도? 그래도 날 좀 밝아서 잘 보인다, 이거. 눈보라 끝나서. 내가 너무 폐급 같으면 날 밀어내. 너가 손님일 수도 있어, 나나. 어, 어. 직진 직진. 아, 시프트 키 누르면 빨라져? 시프트 키 누르면 안 돼. 누르면 느려져. 속도 고정돼. 크루즈 모드야. 오케이. 아, 지금 크루즈 모드 켜져있으면 바로 뒤에다 춤 갈게. 뭐야, 뭔지도 몰라. 돌봉아, 팀이야. 원래 전쟁통에는 무능한 아버지 제일 먼저 죽여야 돼.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근데 신경만 축내고. 나완아, 너가 맞다고 하면 안 되지. 나야. 나야, 식충이. 아오, 안 가져. 운전대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아오, 야. 내가 해? 아니. 아, 찡. 뭐야? 아, 내가 야투경을 잘못했어. 야투경이요? 야투경, 야투경. 너 이번 컨셉 변태로. 아니, 뭔 소리야. 야투경이라고 했잖아. 요즘. 사람들이 좀. 난 좋아. 나한테 다 받아둔. 내가 다 받아둔는데.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기는 하지. 확실히 언니가 유튜브를 잘해. 그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 멀쩡한 차 있으면 한 번씩 멈춰서. 저 엔진 뜯어가지고 이 차 엔진을 좀 고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똑순이야 아주. 똑순? 똑순? 그저께 사고가 있었어. 왜? 아니, 살베가. 어? 내가 파밍을 하고 있었는데. 어. 밴딧들이 있길래 총을 한 발 쐈어. 어. 근데 그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총을 들고 뛰쳐나오더니 막 한 발 쏘는 거야. 근데 그 한 발이.. 왼쪽 불 아래에 맞았더라? 그러면 무게중심을 좀 못 잡아. 어, 수술해줬어. 어, 나은이가 수술해줬어. 아니, 나은이야 책임져야겠네, 이치. 아니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아니지. 그래도 또보기 되게 안전한 남자야. 어, 다 왔는데? 이제.. 네. 들어가면 돼. 공항 활주로 쪽. 이제 우리 주차하고 저기서 웨이브 막으면 돼서. 여기서 이제 넘어갈 거야? 아, 여기 울타리 따서 넘어갈까? 나.. 나 자고 있는데 괜찮은 거야? 아. 응. 나도 궁금해. 앞을 보고 싶어. 눈 감고 있어. 잘자. 안돼, 나도 데려가. 이럴라고 버스 개조했다. 평생 거기서 살아봐. 저 앞으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게요. 저 총 열심히 잘 설 수 있어요. 고통제 할 거야, 말 거야. 아, 그거 싫어. 야, 앞에다가 여기 좀비밭에 설베기 던져두고 올 테니까 총 쏠 준비해라. 안돼, 제발.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나 일어났어. 잘 잤어, 이쁘이. 어제 홀수되고 나서 더 느끼해졌어. 홀수 얘기 좀 그만 내줘. 돌보기 목소리가 떨리는데? 쭉쭉. 여기인데? 이제 다 왔어, 왼쪽이야. 응. 주차해? 여기서 주차해? 응, 세워, 세워. 응. 야, 총이 발사가 안 되는데? 아니, 렉이 지리는데. 나 9시잖아요? 야, 여기 미용할 것 같다. 지금 우리 자리 옮겨야 될 것 같아. 창문 깨지면서 위에서. 창문 깨진다, 창문 깨진다. 창문 깨진다. 7시 봐줘야 돼. 9시랑. 내가 보고 있어. 나 드럼 예비탄생 다 썼다. 거의 다 좀 정리돼가는 것 같긴 한데? 응. 에이버로 이동합시다, 이제. 네. 네.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앞에 좀비, 앞에 좀비. 사양이 앞에. 아, 나 물렸어? 물렸어? 긁힘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야? 아니, 그런 거로 거짓말 하겠냐고. 진짜야. 저 새끼 확인해. 사양이 옷 들춰? 내가 확인할까? 여기인가? 그럼 내가 확인할게. 뭐? 안 했는데? 설출 요청 여기. 설출 요청 뜬다. 이거 동시에 눌러야 돼요. 설출 요청. 아니, 같이 눌러야 된다고. 같이 눌러야 된다고. 지금 다 누르죠, 그러면? 어, 눌러, 눌러. 아니, 이미 다 돼. 우리 다 누르고 나가서 디펜스 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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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겁나 안 쪄다 한다. 웨이브 시작돼서 우리 계속 막아야 돼, 여기서. 어, 위로, 뒤로 올라와. 아, 뒤로 올라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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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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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내가 뒤에 보고 있을게. 나 이거 그냥 도끼 될게. 와, 몰려온다. 교통차 좀 지려. 앞에도. 와, 렉 지려. 총알이 점점 차. 이거 뭐야? 총알이 찬다고? 운영자분이 불판 갈아주셔야 된다는데? 뭐? 불판 좀 갈아주세요. 불판 좀 갈아주세요. 불판 좀 갈아주세요. 불판 좀 지워주세요. 불판 좀요. 불판 좀요. 오, 잘한다. CC가 뺐지 뭔데. 어, 헬기 소리 뭐야. 어, 헬기 소리 뭐야. 어, 헬기 소리. 우리 115분만. 나 근데 졸려 죽을라 그러는데. 나 졸려 죽을라 그러는데 어떻게 못해? 어, 비몽사몽, 비몽사몽 어떡하지? 나 못 빠져. 나 지금 당전 중이야. 잠깐 잠자고. 은혜야야. 야, 기사 악화.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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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cmi. contro одной 놀라 polnet. 오도 오도. 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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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도. 옹도, 옹도. 옹도x2. 옹도, 옹도, 옹도. 옹도, 옹도. 옹도. particular pass. 옹도 옹도. 맑ips News. 아뇨, 인칫. 아아앤. 나 죽었어. 그래서 좌정할까 봐. 그래. 왜륥 못하다. 탈출해줘 어쨌든... 어흐 ㅎ 대박이다 가자 야 300명이 쫄별 inverter 1위씩 맞봐젠제 하하하 infections 야 나 이거 상자 안 꺼내죠 너무 멀리 떨어지면 헬기 떠난대요 같이 가야돼 탈출 위치가 아까 활성화했던 곳인가? 네 어떻게 가야돼? 애들 거기 많지 않나? 잘 스픈만 안 되면 할만한데 건물 안에 대기줄 보여? 예배대기가 그냥 야야야야야야 스폰 된다! 뭐야! 예? 아니! 예? 어디로 도망가? 어떻게 해? 너 미친! 잠깐 저기서 갑자기 우르르 나오는 게 없었대! 이거 칼슬모드가 스폰 되는구나! 야 이러면 어떡해? 스폰 돼! 늦고 살아야 돼! 야 이거 어떡해! 못 가! 못 가! 못 가! 뭘 때 못 가! 더 돌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입에 넣고 쏴라! 와 뒤돌아볼 때마다 우와! 캐릭터 돌려 죽을려고 그러는데 어 이제 시간 더 못 풀어 오비테 계단 있다! 거기 쭉! 와 씨! 이건 쏴야겠는데? 아니면 A5 통해서 위로? 위에 계단 아까 비어 있었는데 이라다! 이라다! 지금 이걸?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걸? 이걸? 이걸 성공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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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어떻게... 좀비에 수십 마리 사이에 넘어가는 데 아 그니까! 아니 옥혀한 거야! 아! 레벨트! 피트 형 지켰어요 그럼! 제 눈꽃! 또 당신입니까! 이거 할 수 있겠네! 어? 잠깐만! 네? 아니야! 도용히 해! 아니야! 알았어! 도용히 해! 지켜! 응! 어? 응? 왜? 이게 약간 엔딩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영화 엔딩, 해피엔딩, 세대엔딩 따로 있는 거 알지? 응! 우리가 방금 본 엔딩은 해피엔딩이고 어 세대엔딩 버즈도 있다네요? 달려! 정말 성공해! 눈꽃이 탄 비행기가 기상아카로인데 그런 게 있다고?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설마 그러면 시발 자급하게 껐는데 그런 엔딩이었다고? 하하하하 설마 그렇게 힘들게 헬기 탔는데 기상아카로 헬기 추락해서 결국 죽은 거야? 하하하하 눈꽃이 지켜주려고 했는데 결국 빨간약이 이게 하하하하 먹여치네 아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오히려 행복해! 우리는 결국 함께가 되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가 하하하하 동료가 되었구나! 죽어서도 함께야 하하하하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었다 재밌었다! 다음에 보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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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